하반기 경제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도로에 관해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저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볼 것이냐면 도로에 대해서 과연 도로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수물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특수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액투자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요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 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전투자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면 부산진구 계금동에 보면 이렇게 뭐죠? 계금력 바로 위에 있는 토지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아랫부분은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윗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에 보면 약한 1800평의 토지가요 그것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법상의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도로의 특징이란 게 뭐예요? 도로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공을 위해서 공여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 하는 것은 개발되기 전까지는 수익과 투자 가치가 전혀 없고 수익도 제로이기 때문에 누가 도로에 대해서 투자를 꺼려하죠 하지만 이 도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죠? 주변이 개발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이 도로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엄청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 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도로를 살 것인가 절대 그건 아니죠 방금 얘기했죠? 도로는 사용하고 수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토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이걸 보면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전체 이 지구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구인데요 제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건물의 노름은 빨간 것이 많을수록 30년, 35년 이상 된 건물 그러니까 아주 노후주택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도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도로는 우리가 그 도로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곧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이 땅이 만약에 주거지가 평당 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도로는 얼마로 평가가 되느냐? 거의 300만 원도 안 될까요? 3분의 1 이하로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때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 이러면 도로든 주거지든 개발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아파트 부지로서 다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도로에 대한 가치가 3배 이상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토지는 천만 원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 도로 가치가 300만 원짜리가 천만 원짜리로 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도로 투자의 특이한 점이고 도로 투자의 강점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보시면 먼저 방금 얘기했던 이 개금동 일대에 노후주택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방금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이걸 먼저 보시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토지를 30평 가지고 있다 그런데 30평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이 30평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현금 청산으로 아웃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의 면적이 최소한 9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입주권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서울시에는요 그러면 서울시 빼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라든가 대전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었냐 그때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거지는 90, 상업지는 150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거지와 상업지가 주거지는 90평방미터 이상 상업지는 150평방미터 이상일 때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방은 지방은 서울시를 빼고 지방은 보통 다 어떻게 되었냐 부산시 조례를 보시면 부산시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것은 90이 아니고 60평방미터 60평방미터 하면 약 18평 좀 넘죠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입주권 분양권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를요 예를 들어서 60평방미터라는 토지를 내가 샀을 때는 도로 지분을 샀을 때는 가치가 얼마 안 돼 1억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샀는데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투자 가치가 3억이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데 보면 도로 지분 60평방미터 얼마인가 보통 3억 4억 5억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서울에서는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도로 지분을 할 때 얼마 전에 뉴스도 크게 문제가 됐죠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거 지분 쪼개기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는 90평방미터 이상으로 지분을 쪼개야 되고 서울시 위해외 지방에서는 60평방미터 이상으로 지분을 쪼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상업지는 얼마라고 그랬죠 15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주권 분양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지분 쪼개기니까 그것은 조례를 가지고 한번 보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한 세대다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지분을 도로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러면 10개 정도의 입주권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보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리산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권리산정기준 이전에 이미 지분이 각각 세대별로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지분을 각각 달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이요 두 번째는 주택이나 주택도나 한 필체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한다 면적을 보는 거죠 면적을 그 면적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가 적어도 권리산정기준이 이전에 60평방미터 지방에는요 서울에서는 9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만이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요 권리산정기준이 이후예요 즉 그 이후에 하나의 필체가 만약에 200평방미터다 그런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을 해서 100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입주권이 두 개죠 그런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만약에 100, 100으로 분할을 했다 이런 경우는 입주권이 두 개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개만 지워준다 이걸 바라보다 지분 쪼개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는요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여러분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는 것은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도 되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각각 뭐냐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소유자였는데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를 나눴다 그래도 그것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해서 입주권을 하나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먼저 처음에는 땅이 없땅이요 나대지라는 게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것을 나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주권을 하나로 줬는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기다 건물을 신축을 해 알겠죠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각각 줄 수는 있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각 시도의 조례를 반드시 참고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서울에서는 어떻게 했죠 서울에서는 주거지역은 9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은 주거지역은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 동일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소토지라 해가지고 원래 어떤 사람이 30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30을 가지고 있어 그럼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과소토지에 해당해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것을 합했단 말이죠 그래서 60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그것은 입주권이 하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토지를요 소액투자해서 친구가 살아겠더니 그것은 한 10평방미터를 샀단 말이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현금 청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캐스팅 모터를 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55를 가지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지금 5가 부족하잖아요 5평방미터가 그럼 어떡한다 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1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딜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이걸 내가 사게 되면 입주권이 주어지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10평방미터는 실제 가치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5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평방미터가 부족해서 이 토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다든가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기준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 이렇게 판결을 했죠 어느 한 지역에서 재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도로하고 기존에 있던 주거지 토지하고 가치를 3분의 1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준다? 현금 청산을 할 때 주거지는 천만 원으로 해주면 도로 지분은 300으로 해줬단 말이죠 3분의 1로 그래가지고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지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원래 땅의 가치가 도로하고 주거지의 땅의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 행위가 돼가지고 그 개발 행위에 해당 시행 부지로 제공된 토지는 기존의 주거지역이든 도로 지분이든 똑같단 말이죠 왜? 어차피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3분의 1로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 이게 뭐냐? 대법원 판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개발 행위에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상업적이나 주거지의 용도의 토지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이걸 들어봤나요? 미불용지다, 미지급용지다 아주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게 만약에 미지급용지, 미불용지에 해당하면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보상가치가 아주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지급용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꼭 보란 말이죠 미지급용지인지 아닌지 이게 도로 투자에서도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종전에 시용된 거죠? 공익사업에 안 돼요, 개인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민간은 아니고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미지급용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문고라든가 국민 신문고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미불용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얼마만큼 보상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에 제공된 부지가 그 당시에 이것이 농지였다 그러면 현재 보상받을 때는 농지, 현재 농지의 가격 수용 당시 농지의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만약에 공익사업을 할 때 제공된 부지가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돼지였다 그럼 지금은 뭐죠? 도로이지만 그때 처음 제공될 당시에는 돼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돼지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편입될 당시에 이용상황을 산정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 그 도로 부지의 지분의 일부가 과연 미지금 용지인지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도로 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물건으로서 수익을 내고 투자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직의 산업이 바로 미지금 용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키면서 오히려 토지의 거래 가격이 상승된 경우까지 이때는 미 보상 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먼저 미지금 용지 이것은 알겠는데 공공사업에 제공된 부지로서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땅의 투자 가치가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해서 이미 수익을 다 뽑아먹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설령 미지금 용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방금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요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땅을 위해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해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지 어차피 이 도로가 공공용도에 제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한다? 5년 5년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이익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누구 좋아하세요? 4년